지성 이 새끼, 단승계 행정을 만나버렸어. 너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을 건드려버렸어, 이 새끼. 딱 이 새끼, 좀 많이 쫄았구만. 뒤를 밟는 거 보니까. 설정이 눈치도 없는다. 뭐예요? 어이, 이따가. 아니, 미행을 하려면 밖에 한 적도 안 보이게 해야지. 운전이 아주 엉망이야, 어? 주먹이 날아오면 눈을 까오면 안 되지, 어? 눈 뜨고 봐야지 주먹이 이렇게 어, 어? 날아오면 어디로 공격하는지 알 거 아니야. 앞으로 주먹이 이렇게 날아오잖아? 그럼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봐. 내가 하나하나 다 공격해가지고 다 무너뜨릴 테니까. 어떻게 무너지는지, 어떻게 벌받는지 잘 지켜봐. 눈을 이렇게 크게 빼고. 눈을 흔들고, 왜 이렇게 좋은데? 자!